슈퍼주니어 17주년 기념일 당퇴 팟퇴 팟퇴 XJ 린習 SNS 신중 직종주 티취 당 지부 부지 두 지방 방송에서 정수하고 나는 어떤 사이냐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관계 아닌데 폭소리야 이런 히철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? 사랑한다고? 이런 터 나오는 말을 내가 했다고요? 이런 이런 말을 거짓말이지 이거 만약 이게 실 진짜였어도 가짜야 히철이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1번 근데 1번 아니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애가 아니야 우리는 4번이라고? 확실한 거예요? 어?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? 술을 많이 먹었었나보네요 거짓말을 왜 근데 이런 진짜 이건 잘못됐어요 진짜 절대 눈물 안 날걸 정수랑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그런 사이야 좀 더 말할 수 없을 것 같애 왜 이렇게 방식 차 강좌의 흐를 하여 이 시각을 하여